정준호는 8월에 대한민국 영토의 독도에서 애봉이 가발했고 빛을 입은 채 귀엽고 청순하게 뛰면서 울면서 섹시하게 열무국수와 콩수를 대접한다 예스! 말이 되네! 말이 되네! 야 여기다 그렇게 하고 뭐가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꿈이라고요! 이루고 싶었던 꿈 저희가 이뤄드립니다 당신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울면서 섹시하게 어떻게 하실 생각나요? 지금 대한민국 영토 예! 예! 다닌게 돼! 우리 계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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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먹으로 제발 이런 꼴종 왕복이 무너진다! 결국... 왜들 그래 결국 이 왕복은... 다 아프란 말이야 결국 이 왕복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왜그래 이렇게 망하게 돼요 1시간 천하네 아이고 저는 방궁수 씨랑 그렇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아 내가 왜 이렇게 놀아 아 우리 옛날에 그녀랑 커플 몇 년이 나야 되잖아 짝 할 때 짝 득짚 짝 득짚 오래오래 좀 사귀어서 마음을 평생 나뉘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짝튀김대 합의하게 하는거야 합의하게 하필 봐줘 그럼 아 싫겠단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배심원입니다 저는 만약에 안가시면 형 명성 가게를 하고 있어요 형이 가면 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진짜 알거야? 형 죄송해요 한번 가시죠 아니 그걸 떠나서 독도는 가고싶은데 정주자랑 같이 가는게 좀 그럼 전 가겠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아니 전 대장이 가면 무조건 가죠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럼 독도를 열어요 독도를 열어요 그럼 독도를 열어요 잡아 이거 안되겠다 태호야 잠깐만 준호형 잡아 이거 안되겠다 태호야 잠깐만 준호형 왜 이거 안되겠는데 Monaten alities 이건 못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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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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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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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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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는 염짓 내가 맥주야 형성씨 축하드립니다! 형성씨 축하드립니다! 형성씨 축하드립니다! 내가 뭐하는건데? 진짜 웃겼어 아니 형성씨가 다 먹었을때 안 먹었는데 안된다고 그래갖고 끝난 줄 알았지 배우고 안된다고 그래갖고 배우고 여기여고 재미가 안 쓰는거 같아갖고 끝난 줄 알았지 재미가 한등으로 재미가 한등으로 야 승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형성씨는 몸을 던지네 정말 나는 아 진짜 웃겼다 그냥 싹 막 뭐야 끝난거야? 정규라씨 약 집에서 출발한지 약 7분만 야 집에서 대기 3시간을 대기는데 나도 5시간 대기하다 나왔어 이 끝이야 자 녹음처님으로 출명 출명 아니 유부장님 한번 보이셨죠 그냥 너무 할 뻔했네요 나는 장작 장작으로 좀 해보겠네 장작과 의제 나오실려나 네? 헷! 세애리오 오 굉장하다 야 스타트 좋았어 포기골려 한번 포기골려 한번 포기골려 한번 포기골려 한번 육놀이 기가 막혀 다 그거 하실려고 다시 한번 보이셨요 다시 한번 보이셨요 한 번에 딱 보러 샀는데 에너지 딱 모아가지고 한 번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노래를 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 서론 있으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뭐하십시오 아니 분위기 소고 소고 투자왕님이 화가 났는데 이거는 꼭 벌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벌을 주십시오 지금 뭐 finale 때리고 à 리고떼리고 때리고 X2 saber- Thichet 윳놀이 지금 윳놀이 기가 막혀 윳놀이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백보가 나왔다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 다 같이 신나게 얼쑤 절쑤 하면서 얼쑤 절쑤 다 같이 이거 막 돌리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거 하려고 새해 더운 건데 이거 윷놀이 이거 막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너 뭐야 그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화이팅 한 번 하고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1초 12년 연달이 출발 1! 자 이 친구를 찾아야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친구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 이거 혹시 이 친구 아시오? 네 이 친구요? 네 하하래 하하 하하요? 하하 네? 저쪽에 어디? 저쪽에 어? 아 이봐 이건 간장 쓰요 예 그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갈 길 가거라 야 빨리 뛰어라 빨리 빨리 뛰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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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좀 갈게 가거라 chem 머 얼굴이 전화번단 말이오 빨리 가시죠 얼른 가시죠 으아악 으아악 으 갈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거라 아저씨 아저씨 나 니누마 양반한테 버리잖아 없이 아저씨한테 배웠어 자기 뒤통수 조심해요 에? 그럼 이만, 가자! 이게 시작하자마자 뭔 경우여! 아, 이제 왕만 찾으면 되는데 주위를 잘 살펴야 되겠소! 어찌됐건 내 목표는 무조건 이제부터 명수홍이오. 아, 이제 하하가 나를 쫓게 되는구만. 그러면 양반의 채밀미에도 불구하고 뛰읍시다, 출발! 영화 아바타가... 난리해요, 저. 그래서 그걸 좀 패러디해서 아바타잖아요. 말 그대로 정준화씨가 박명수씨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박명수씨가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쩌리장이 모든 지력을 수행하는 거죠. 아, 그럼 명성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구는 너무 추워! 오! 아바타 봤어! 와, 진짜 같다! 아바타가 아니고 철화대장군인데? 아바타가 아니고 철화대장군인데? 대부분이 대부분이야? 철화대장군이야. 야! 아, 저리장인지 모르겠다. 머리 크기 같다고. 아, 진짜 저리장인지 모르겠네. 아우, 지구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화입니다. 어? 지구의 아나운서다. 안녕하세요. 아우, 추워! 어디로 가라고 지라가서 사주세요, 형님. 너는 지금 정준화가 아니야. 너는 지금 정준화가 아니야. 너는 정준화가 아니라고. 너는 박명수야. 알겠니? 나 쩌바타인데? 쩌바타인데. 자, 일단 너는 지구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몸을 풀어야 된다. 쪼드 댄스로 열 번. 하나, 둘, 셋, 넷!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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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형님,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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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한다. 그렇지. 정원 진짜 같아. 정원 진짜 잘해. 됐어, 그래. 여의도 공원 쪽으로 가. 여의도 공원 쪽으로. 알았나? 팔을 쫙 양쪽으로 벌리고 거기 있는 시민들을 경계해. 너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들 눈에 안 뜨게 걸어. 그렇지. 전사처럼. 그렇지. 팔을 켜고, 팔을 켜고. 출발. 자, 모든 사람은 눈에 처해.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ead IVigh layered.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자, 이거 한 번ه 돼서.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cute? 오, 3D야, 3D! 출발! 여기도 들어와, 여기도 들어와 쪼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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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받다! 아, 쪼받다, 승리했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쪼받다, 이거 따뜻하게 해줘 네 몸 안에 박명수가 있는 거야, 너는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스케이팅을 타고 싶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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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나간다, 부르려고 나간다 아, 벌써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들어온 줄 얼마나 됐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암 부르려고 한다 벌써 가는 거야? 여기서 스케이트 타는 걸 줄 아나 봐 여기서 스케이트 타는 걸 줄 아나 봐 일을 잘못했나봐 그게 아닌데 밖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진아야, 진아야 들리냐? 어 거기서 타는 게 아니고 광화문에 있는 스케이트 잡으러 가야 돼 나 광화문 좋아하거든 자, 대중교통을 향하여 출발! 광화문으로 자, 광화문으로 빨리 간다 간다, 간다 자, 웃으면서 웃으면서 쪼쪼 원, 투, 쓰리, 포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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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자, 광화문으로 간다, 출발 출발! 안녕!